안녕하세요 아산으로 출발해서 아산 왔습니다 친구집으로 이게 얼마나 이뻤던지 몰라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뻤는데 만병초 우리 다 놓고 갔더니 살았더라 너무 색이 완전히 이쁘네 나는 밭에다 그냥 심어 놓고 갔더니 살았어 아 나 저거 삽목에 있는지 살았더라 여기 만병초, 무늬만병초 무늬만병초? 어 저거 있는거 아 그래 그래 무늬병꽃 엉뚱한 소리 탱탱한다니까 유실나무가 벌써 피었네 혜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혜미나 아직 안 피었어 혜미나 유실나무 있는데 아 미국이 좀 늦는가 응 너 이것도 우리 것 같으다 이거 왜 여기다 빼놨냐 이제 다시 얘 너 내가 얘 사진 찍어서 그랬잖아 너 갈라그러면 죽여버린다고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고 야 이 바람꽃도 이쁘래 그거 바람꽃 아니고 사계 사계 바람꽃이야 아니 사계고 그래? 얘가 바람꽃이지 얘가 사계바람 다 졌어 나는 바람꽃이 이렇게 사기만 하면 죽더라 월동도 잘되고 이거 화분에서 이렇게 월동이 된 거야 근데 여기 이거 수고 건너는 꽃이 많이 왔네 들여놨다 내놓은 거지? 응 나는 왜 동국이 왜 이렇게 난 잘 죽어 동국하고 저기하고는 안되더라고 얘도 월동 너무 잘됐는데 그래 나는 죽었어 월동도 잘되고 이쁘다 얘 여기 말발돌이는 우리 거 아니냐? 애기만발돌이 나 발발돌이 있어 많이 있어 애기만발돌이 이쁘네 이것도 네, 이쁘네 니가 준 것도 많이 이것도, 이것도 니가 준 거 아니냐? 야 이거 저기네? 뭐? 타래 타래를 심어야지 아니 심었다가 캐서 올렸어 그랬어? 응 떡갈리수국이고 이 자엽 이것도 우리집에서 온거지 안개나무 야 근데 왜 우리는 저기가 안 컸는데 너네는 이렇게 크고 이쁘냐 뭐? 알리움? 우린 아직 안 컸어 너네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러니까 아유 진짜 그래도 달라고 하지마라 달라고 하네 이제 야 이거 너네 수국 이거 기억 안나냐? 근데 얘는 꽃은 언제와? 올해 꽃 안오는거 아니니? 내가 보면 알아 야 우리는 이거 다 죽었는데 너네에서 가야된다 이거 다시 했더니 안주더라 옆에 내가 어 그래? 이거 안주어 이거 잘 살려 난 다 죽었더라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난 다 죽었더라 아니야 얼어서 들어가야되는거야 야 이거 이쁘다 이 색상 진짜 이쁜 색상이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색상이다 이것도 왜? 500마리 500마리 다니? 봤어 어디서 낳냐? 너희 병꽃 저거 빨간거 있다고 그랬지 우리도 있잖아 아우 우리 빨간거 이쁘더라 밖으로 냅더니 지금 다시 갖고 와야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꺼 더 이뻐 이거보다 너네 동네가 좋은 동네야 그래 아니 땅이 좋아 땅이 우리 땅이 땅이 좋아 땅이 좋아 아냐 그래도 또 나올거야 아우 터리풀 너무 이쁘지 얘는 고사리 터리풀 아 이게 고사리 터리풀이야? 어머 야 너는 왜 좋은거 사? 나는 안주고 그때도 저기 거기 너가 나 데리고가서 야 이거 괴네삼 꼬닥 잡혔다 괴네삼이야? 응 솔방울 아메리카등 아메리카등 등나무 미국에 이게 흔해 이게 짤막짤막해서 이쁘거든 꽃이 이게 흔해 이게 뭐라 그래 니나 이거 무늬산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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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도 산딸 있어 이거 있어 똑같은거 너 이거 떼죽도 있네 수영 떼죽 할아버지가 너만 줬어 나도 하나 주라 그래야 되니까 가서 또 이거 다 틀고 사는데도 아니 저쪽끼가 더 나을거다 봤어 너무 이쁘다 야 잘하 이게 비 맞아가 소복해 너 그때 저 잘한 비슷한거 20몇만원 주고 산건 어디갔어? 죽었어? 쟤는 월동 잘 내어 화장해서 댕겨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응 이뻐 아니 꽃도 오래 피고 가성비 좋아 세상에 20몇만원짜리가 제가 한 총 남았냐? 근데 뭐 새꽃이 어떻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싼거야? 비슷한데 저거랑 아니 꽃이 있잖아 올라오다가 저거 됐다 죽었어? 맹에 입었어 월동을 안하니까 와 너네 얘도 꽃 엄청 많이 피었더니 지금 또 이쪽으로 나오네 아 오래가고 이뻐야 석곡 석곡이야 석곡 응 석곡 꽃이 더 고란게 여기 몇 얘도 별거 아닌데 옷을 잘 입으니까도 괜찮네 풍지초 풍지초 이쁘지 풍지초 이쁘지 풍지초 이쁘지 풍지초가 미국에는 길가에 양쪽으로 쫙 심어놨는데 이쁘긴 하더라 근데 풍지초 이쁘지 여기 여기 지금 보니까 괜히 추웠어 그래 그러려고 안주고 너 그때 왜 날 파줬지 니가 좋으니까 얘 이거 산채는 또 꽃은거 봐 꽃이 걸렸더라 꽃은 오래됐는데 이렇게 또 피고 또 지고 난 터리풀이나 좀 더 사고 싶어 황금 터리풀 이런 거 응 아 터리풀 가성비 좋아 좋아 오래 피고 오래 피고 너무 좋아 오래 피고 이쁘고 이쁘고 너 또 작품 만들려고 사다 놓은 거지? 응 아우 이쁘게 잘 해놨다 얘 지금이 최고 이쁠 때다 이것도 고기 향권 포기 다이세도 좋더라 겨울에도 이렇게 이쁘고 겨울에도 응 물 걱정 안해도 되고 추위 걱정 안해도 되고 좋더라 이제 깨어나가지고 막 이거는 뭐야 이름이 이쁘게 송역국 송역국이 저렇게 생기지 않잖아 여러가지요 이쁘다 센스쟁이예요 이건 뭐야? 색단초 흑단초 이쁘네 혼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겠는데 바닥에 막 깔아서 얘네들을 다 터뜨리려고 너도 이거 조가비는 어디서 얻어왔냐 우리 동생네가 쭈꾸미 쭈꾸미 샤부샤부 했는데 가리비를 가리비 잔뜩 사오고 쭈꾸미 샤부샤부 했는데 이걸 눈손 껍데기는 내가 바꿔서 거기다가 바닥에